예예 이건 뭐야? 우리 음식점 아저씨 한 번만 뺏어 안 묻어볼건데? 엄마! 뺏어 맞아 그게 dulc oder? 선생님이 필요한 재료 도구는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. 우리 친구들은 서랍 따로 열지 않아도 괜찮아요. 서랍 열었다 다졌다 하면서 친구들 손가락도 다칠 수 있고 지나다니는 친구들도 다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서랍 면제 안도록 할게요. 먹어볼게요. 많이 이렇게 만지다 보면 버터끼리 녹아서 반죽이 하나가 될 거에요. 그리고 많이 주말돼야 돼. 이거 만들어야 돼. 이거 만들어야 돼. 아우, 이거 왔다. 안 찍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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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. 아빠야. 벨모양 만들어줘. 벨모양. 벨모양. 네가 만들었어. 아빠 빨리. 벨모양. 벨모양 만들어줘. 알았어. 자. 빨리 만들어가자. 우리. 아, 친구는. 아무 때나 너도 상관없어. 손, 손 치워.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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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수수는 안 자를 거예요. 옥수수는 안 자를 거예요. 소금에서 안 자를 거고. 우리 양파는. 옥수수만큼. 자! 손을 자르지? 작은 손을 자르지? 작은 손을 자르지? 갑자기 효과가 가진 고수 이렇게 손을 자르지? 손이 안 자르잖아 손이 자르지? 한 번에 저는 손을 자르지? 꼬치? 친구들은 우리 이제 손을 집어넣어 만들어야 되니까 제게끝은 다리 정리할게요 엄마 좋아하세요 요거 아빠, 아빠가 정리할게요 오늘 물 깨끗하게 물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이스트 맞아요, 이스트랑 이 친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반죽이랑 밀가루만 이스트랑 만나면 밀가루가 이만큼 커지게 만들어오는 친구가 이스트랑 형님들한테 만나서 테이블 위에 올려주세요 이제 막 생크림을 만들었다가 예쁘게 장식이 가능하기 위험합니다 하트 콘서트였다 핫도그 만들었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하토가 이불 덕분에 어디 이불 덕분에 어디 이불 덕분에 이불 덕분에 이불 덕분에 이불 덕분에 이불 덕분에 자 봐봐 자 다음에 뭐 요렇게 얘 반죽 엄청 많았네 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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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요렇게 형한테 이렇게 많이 아 이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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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구리 자세로 있어야 돼 멀리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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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야 돼 동생아!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숟가락에 한 번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마요네즈도 기름으로 만든 거라서 요동에서 구워져서 나오면 마요네즈가 너무 많으면 기름이 좀 묻힐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마요네즈가 너무 많으면 기름이 좀 묻힐 수 있으니까 마요네즈도 기름으로 놔둬 거라서 마요네즈가 너무 많으면 기름이 좀 묻힐 수 있으니까 마요네즈가 너무 많이носонец 마요네즈가 너무 많이 녹는 사진 마요네즈가 너무ㅇ 마요네즈 마요네즈가 너무 많이 하잖아요 마요네즈가 아ные 마요네즈가 엄청 많이 banc돼도 올려 줄 수 있어요 마요네즈가 너무 많이 붙어지려고 마요네즈가 너무 많이 붙을 prior 마요네즈가 너무 needed 마요네즈가 impeccably 마요네즈가 너무 많이 없었gence 마요네즈가du was also paid for avec 상 상 einmal에서도 친하지 않았어요 마요네즈, 스카わかzeicher 마요네즈가 너무 huh 마요네즈4 마요네즈 merely 소시지 다 올린 친구들은 다시 한 번에 넣으세요. 180 나왔어요? 빵은 180도 있어요. 이거 안 넣어? 이거 안 넣은데요. 이거 다 반겨진 느낌인데? 이건 맛없지 않아? 뭐? 이거 잘 익은 건데? 이런 게 맛있어. 땅땅땅땅땅땅 바베큐 약냄! 빵을 먹어줬어! 바베큐 약냄! 은근히 광어! 소세지 빵! 고구르기яг. 소세지 빵을 먹는데 소세지 빵쥬에ensen 우를弄는다던가? 다 lifestyle 고구르기야 소세지 빵 소세지 빵 한 번 더 넣을 거야